아이고! 다 컷! 이거 세번째인데? 의짐 소리? 아니요. 한 팀 있나? 알았노? 있네요. 내 뒤에 있다. 가자! 가자. 차 끌고 올게요. 네. 끝! 안 돼 있네. 앞에 있을 거예요. 앞에 있을 거예요. 내려요! 뭐야? 이게 맞아? 바닥 쏜 맞지. 네. 귀엽네. 네. 아 예. 네. 앞에 싸워요. 내리세요. 나이스. 미친놈인가? 으악! 으악! 얘 왜 나한테서 안 죽어? 도망가서 죽을라 그래. 도망가서 죽을라 그래. 어이가 없네. 나한테 죽어줘. 도망가서 죽겠다. 히트ionen 안 죽 Torres hackers hackers. 어 entrance 갔다 오는다. 어디서 싸우고 있는 거야? 엄마gue. 이거 봐 뭐야 뭐? مت Чер이에요? 엄청났어. 모모과 함께 살아나네. 근데 뭐지 여긴 거 확실하지는 않아 가지고 그냥 왔는데 왜냐면 비커 미칠 내가 다 못 외웠거든 아직 어우 개무섭게 개 갑툭 튀어 버려 가지고 깜짝 놀랐네 갑자기 아니 갑자기 아래서 떨어지니까 어 앞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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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운드 듣고 온 거야 2팀 일로 오라고! 두 팀이에요 한 팀 도망갔고 이거 홍대 꺼? 개 HP! 저거 이리 왔고 아니 아니 진짜 아니 그 패판에 있는 거 맞고 한킬 안 쳤네 잘 맞히고 와 잘해 잘해 제가 각성한 거임 제가 각성을 해 버린 거임 다 맞고 깔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야 대체 진짜로 어이가 없네 어디 간 거야 어디 갔대? 왼쪽 손 사람도 난다 여기 바로 간다고? 와 진짜 깔끔해 미쳤어 반하겠다 운전 다 컷 나이스 스카우트다 반가워 여섯 팀 남아 이렇게 다 차 끌고 다니면서 킬 하면은 이제야 시킬 이게 맞냐 진짜 운이 엄청 따라줘야 돼 이게 맞냐구 별로 싸우지도 못해 가면서 이런 여드름 하나씩 터뜨려 주세요 옆에 사람 내려오 진짜 다 모인다 나이스 뒤로 궁극기 줄게 일로 와봐 궁극기 궁극기 잡았어 잡았어 와 후율 미쳤다 두 명이잖아 하나 잡았어 야 효율 대월형에 한 건 해냈다 다 모인다 잡은 적 아마 내 폭이 뒤지게 맞은 것 같던데 아니 나 한 팀 한 장 다 맞췄어 한 대 다른 팀인 것 같은데 다른 팀 다른 팀 엘씨 개피 만들어놨 엘씨랑 왓슨 엘씨랑 왓슨 왓슨 내려가 지긴 한데 나 HP 채워야 하거든 나 못 도와주거든 어렝님? 괜찮아요 괜찮다고 했다 죽으면 화낼 거야 안 죽어 웃었음? 나 궁극기 뿌려 궁극기 뿌려 왓슨 나한테 온다 아래 하나 떨어져 박ρχ 인사phon Lyme 컷 이거 안 죽어 저거 바닥 Epiah 잡은 줄 알고 장전 놀랐는데 안 죽어야 56살 저기 온다 한 팀 열 끌기 돌 scheduling 서로를 Operations 대 half Clip 나 не 잡았다 누가 더블 탭 누가 유튜브 댓글에서 계속 더블 탭이 엄청 좋대 근데 멀리 있는 거 못 맞추겠네 멀리 있는 거는 힘들죠 똑같네 멀리 있는 거는 싱글로 써야겠네 이론으로는 누가 못 합니까 근접이요? 근접에서 스카우트를 왜 쏩니까? 도망갔네 도망갔네 이거 세 번째네 알았다 오케이 아프다 남은 거 다 잡으면 에쉬 샌즈 오 진짜? 4킬 남았어 오케이 안 타도 되지 않을까? 아니요 차 탈 건데요 후딱 찾아야죠 앞에 있다 두 명이네요 잡을게요 아 미친 아 나 셀이 없어 셀 좀 셀 나한테 달라고 그래 씨 드세요 얘 깜빡 깼어 얘 잡아봐 얘 멀어요 에쉬죠? 얘가 에쉬죠? 아 못 봤어 호라인인지 에쉬인지 잘 모르겠어요 에쉬입니다 궁 썼어요 오케이 스톱 걸렸다 한 명 어? 아 나 한 번 빠질게 오라인 나 HP 채우는 중 어 이걸 죽어? 어? 아 씨 저기 아 쉽지 않은데 이거? 1hp 나이스 올라간다 얘 펌 잡고 올라간다 잡으세요 워낭님 내 절 하지 마 제발 아 오케이 우린 찍었거든? 한툭 올 거야 나 이킬 만하면 샌즈다 가자 왔다 설마 혼자야? 아 두 명이다 나이스 저 HP 좀요 아 뭐야 아 반대쪽이구나 핑 찍어 줬잖아 아 못 봤어 빨간색이 없네 나 여기 있어? 아니요 뒤로 오세요 아 위에 왔다 지금 와봐 나한테 와봐 봐 줄게 뛰어간 뛰어 OK LC 누가? 아이스 짐 빼자 빼 제발 견제하지 말고 빼 견제하다가 죽잖아 정신아 아 진짜로 피 다 빼놨는데 워낭님 왜 싸우는 거야 빼자고 했잖아 한 발 쐈는데 으으 죽어버렸네 진심보드 나간다 진심보드 여기 있어 여기 있어 내 절에 대월향이다 쟤 대월향 플레이한다 어? 상대는 대월향이야 상대는 대월향이야 생각해 설마 대월향한테 죽겠어 상대는 대월향이야 아 절 걷다 오라고 후후 컷 짜자 아니 그렇게 나 샌디 죽기가 싫어? 아니 왜 일부러 죽어지냐고 상대한테 계속 극적인 상황을 위해서 연출한거죠 제가 극적인 상황을 연출을 위해서 오늘 워낭님 집에다가 불 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 4절 지렸고요. 화장실 갔다 올게요.